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로랑 패셜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일단 파리에 먼저 왔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으로 가야 되는데 직항이 없다고 해서 파리에서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데 일단 어제 6시 정도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7시 비행기로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진짜 탈 때까지는 비가 안 오다가 타자마자 진짜 엄청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둥범개도 치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기를 하다가 지금 24시간째 계속 대기를 하고 있네요 원래도 제가 3시에 비행기가 떴어야 되는데 지금 4시고요 2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5시에는 비행기가 떠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일단 베를린까지 2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호텔까지 1시간이 걸리는데 호텔에 그래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상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베를리면 아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흥미롭습니다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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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시각은 5시입니다 와 5시에 아슬아슬하겠네요 일단 웃깁니다 네 재밌어요 역시 세상 일은 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일단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베를린까지 시작했는데요 아니 문제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 호텔은 시간이 안되어가지고 꼬마왕이 여기 뒤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에서 일단 화납 받고 지금 옷 갈아입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있고요 몇몇 캐리어도 또 안와가지고 그냥 이만저만 호주가 진짜 난리나네요 이건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이 제 feh 거기 grading 내 음식을 찾아놓을 calculations 반대 Ex½ 길어와ictまり 번역 단척 불편한 더 완벽한 이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베를린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무사히 또 쇼를 끝마치고 진짜 도착하자마자 바로 뻗어서 자다가 이제 꼭 이렇게 시차가 있으면은 아침에 7시, 6시이면 깨가지고 항상 이렇게 도식을 먹으러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먹고 이제 또 주변을 좀 둘러보러 가볼 생각입니다 그때 봅시다 네 지금은 주변을 둘러보러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까 도식 먹고 이제 준비하고 사진도 찍어볼 격 호텔 주변에 조금 볼 게 있나 하고 나와봤습니다 아 여기가 뭐 뮤지엄이라는데 지금 건물들이 다 뮤지엄처럼 생겨가지고 뭐가 뮤지엄인지 모르거든 근데 여기 주변이 되게 뭔가 유명한 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지 투어하는 애기들이 많네요 이렇게 하고 오늘 계획은 이따가 생일랑 매장 한번 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센! 학센 먹으러 갈 거고 그냥 독일 음식 하나는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또 간간히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참 모든 사진으로 진짜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가 않네요 일단 한국 가서 머리를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풀리면 풀릴수록 엄청 구해져서 도와서 아무도 횡단받은 사람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우선 도와 함께 하기가 아닌가 저희도 적어 있는지 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베리나 피자 당신이 아시아의 마이콜 잭슨처럼 보인다 맞지? 여기에서 춤을 춰? 네 우와, 이게 뭐야? 이거 다 먹으면 그냥 추할 것 같은데? 오, 땡큐! 재치있으신 분이에요. 유쾌하시네.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뭔가 이런 거는 다 바위 향 날 것 같아. 콩맥이랑 차이가 있네. 뭐야? 맛이 차이가 있다. 약간 이거 좀 씁쓸하지? 아, 맛있다. 맛있어. 너무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무거워. 감사합니다. 오케이. 박스. 박스. 믹서시지. 그리고 위나 schnitzel. 이게 뭐야? 맛잘게. schnitzel. 이거 좀 도와줘? 돼지, 돼지. 공값 같은 건 특이한 거. 넌 왜 이렇게ром을 상관 inscription을까? 응. 네, 그래. 봐보세요, officers. 이 두 개의 칼이. 만약에 이쁜서에, 해주세요. 중간에. 이낸 두 개의 칼이. 그럼, 하나가 봐. 열어둔, 열어둔, 열어둔. 그리고 제가 칼이. 와우 와우 좋네요. 유쾌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일단 여기 소스가 바지에 다 튀긴 했는데 한국 가서 빨갤도록 할게요. 네, 슈니첼이래요, 돈가스. 이게 학생입니다. 네, 먹어보시죠. 이거는 입맛에 다 맞겠다. 주세요, 다들 이제. 먹을게요.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대한민국 크래덤으로 가서 일단 경유를 해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 진영이 베를린, 베를린 예정이 끝났네요. 이 브이로그를 처음부터 찍었어야 돼서 스펙터클하고 재밌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생각나서 네, 오늘은 머리를 짤러 샵에 왔습니다. 왔어요. 원래 이거 막 걔는 막 이런 걸로 찍지 않아? 뭐지? 이제 해봅시다. 네, 지금 원래 다 자르려다가 이쪽으로 한번 남겨봤는데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원래 여기 다 쳐서 짧게 자르려고 했는데 음, 자르다 보니 그냥 뭔가 뒷머리를 남겨보고 싶어서 잘랐는데 지금 옆에가 이렇게 제 머리 자체가 이렇게 좀 뻗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다운펌으로 한번 눌러볼까 해서 지금 다운펌 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또 올게요. 뿅! 네, 지금 다운펌 약 발라놓고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 네, 이렇게 커트를 마쳤습니다. 저는 1년동안 길렀던 머리들을 이렇게 커트를 했고요. 뒷머리를 언제 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단 콘서트에 연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안녕!